브로큰잎 무늬를 예쁘게 유지해서 뜨개질하는 방법은 바늘공주의 브로큰잎 베스트 클래스 올겨울 다른 분 혹은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바늘공주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포레스트 김입니다 이번 아이디어스 온라인 클래스는 시즌에 맞는 작품으로 박시한 베스트를 함께 만들어 볼 거에요 연습으로 브로큰잎 무늬를 이용한 스와치를 떠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옆트임, 한 번에 뜨는 소매진동, 오버랩 브이넥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디테일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뜨개에 대한 관심만 갖고 계신다면 초보자도 쉽게 자신만의 베스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늘공주의 뜨개질 클래스 이제 취미도 아이디어스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